밴쿠버 써니 입니다. 여기 보이는 누런 홈대포, 큰 봉투는 유기비료 재료 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풀 깎은 것, 나무 전지한 것 등 깨끗한 식물성 재료만 모은 겁니다. 바로 뒤쪽으로 차량 통행이 많은 버라드 스트리트 입니다. 오른쪽으로는 4번가가 있고, 왼쪽으로는 아주 버나한 브로드웨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6번가와 나란히 시골길 같은 산책길, 제가 좋아하는 길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더 시골길 같았습니다. 앞에 보이는 통 2개는 유기비료를 발효시키는 통입니다. 이곳에서 나는 풀이라든가 나무 다듬은 깨끗한 재료만 넣습니다. 산책길 옆으로는 야채밭, 자그마한 화단 같은 것들이 있는데, 원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자리를 얻어서 야채를 가꾸거나 아니면 꽃을 가꿀 수가 있습니다. 산책길 옆으로는 야채밭, 자그마한 화단 같은 것들이 있는데, 원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자리를 얻어서 야채를 가꾸거나 아니면 꽃을 가꿀 수가 있습니다. 산책길 옆으로는 야채밭이 있습니다. 산책길 옆으로는 야채밭이 있습니다. 산책길 옆으로는, 여행이 있습니다. 산책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